모르덕의 목사와 순종하는 성도 에스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페르시 아하수라 왕 때에 악한 총리 하만이 유단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모르덕의 에스드의 그 믿음의 금식의 기도로 전 민족을 살린 내용이 에스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모르덕에는 왕의 문직이 말단 사실 직원이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만이 총리가 됐는데 모두가 머리 숙이고 구실거리고 무릎을 꿇고 하는데 아 모르덕에만 목이 꼿꼿합니다 하만이 괘씸한 거예요 이게 누굴 앞에서 가면 저래?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왜 그면 모르덕에나 하만한테 무릎을 안 꿇었을까 이슬 아각자손 원수족속이고 혈동을 보고 사단의 괘씸한 것을 알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한테만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 능력, 권리 그런 정치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당당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모르덕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저 모르덕에가 유다인, 응 유다인 그렇지 여호 하나님 믿는 저들이 그렇지 그래갖고 전 유다인까지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또 왕한테 저민족은 절대로 왕한테 순복 안 합니다 그래? 그래서 인장 반죽까지 찍고 하만은 많은 뇌물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유다인은 멸절당하기로 계획이 된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모두가 유다인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 모르덕이가 참 훌륭한 믿음의 말을 해요 에스더가 뭐냐면 조실부모에서 모르덕이가 키웠거든요 삼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왕비한테 말합니다 너 혼자 거기 있으면 이 모든 위기를 못 멸을 걸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너 아니어도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 뭐 너와 네 집은 심판한다 나는 여기서 놀라운 그 모르덕이의 믿음을 봤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절대 아브라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우지 마세요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덕에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이루신다 아무리 악한 하마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아스루 왕이 하마는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신데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예비를 받는 그 하나님의 전세계를 통치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절대 어떤 상황에 두려워잡고 믿음으로 그분만 찬양하고 경이하게 될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많이 모르덕이가 자 에스데야 너만 믿는다 이 민족 내 목숨 네 손에 달렸다 에스데야 내가 너 어떻게 키운줄 알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너 너는 이 상황에서 네 손에 달렸어야 네가 좀 잘 좀 해봐 왕 좀 설득해봐 네 남편이잖아 그런 졸장부 같은 얘기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 손에 있는데 내 손에 있는데 왕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중에 내가 숨을 걷어갈 수 있어 예에 하나님한테 의지해야지 하나님한테 의지했다는 것이 금식하고 기도한 것은 회귀하고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에 있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과 죄의 문을 얘기를 하고 죄가 얘기를 하면 마귀 같다 하고 거룩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확실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전부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훌륭한 모르덕의 그 목사에 훌륭한 그 다음에 에스데야 성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목사는 아니에요 이 모르덕이는 나중에 총리가 돼요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목사라고 얘기했냐면 영적 지도자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훌륭한 에스데야 성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당당한 것에 에스데야 당당한 얘기예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써 금식하소서 나도 3일 금식하겠나이다 하는 가운데서 금식? 아니 왕한테 잘 부르려고 화장도 잘하고 그냥 혈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었던 여자가 돼야지 금식하고 그냥 힘 빠져갖고 그럼 뭘 좋겠어요? 매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외모로 왕을 설득한 거 아니야 왕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확실한 멋있는 에스덕 그 믿음 내가 금식하고 가겠다고 여기서 전부 금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훌륭한 모르드기의 훌륭한 그 말에 순중한 에스더 성도를 찾고 있어요 찾고 여러분 한국교를 위해서 정말 죽겠다는 사람 찾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하만이 악한 그 계획에서 이렇게 될 것을 아셨습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몰랐어요 하나님은 전제하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면 미래도 아셔요 왜 아셨는지 확실하냐면 그 당시 왕 왓세디를 폐시키고 에스덕을 딱 등량시켜놨어요 이야 기가 막혀 이미 하나님께서 전부 예비시켜놨어 그 하만을 맞짱 뜰 수 있는 모르드기와 에스덕을 준비시켜놨다는 거예요 예비시켜놨다는 거 다 아세요 전부 다 알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 터지면 우왕장아실 것 같아요 전부 예비된 에스덕이 다 있어요 우연입니까? 아무리 에스덕이 미모를 하더라도 127도 페르시아 천 그만한 여자들 수많은 사람이 뽑고 뽑고 뽑는데 에스덕이 딱 당첨돼? 아무리 한다고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놓고 거기다 왕비로 앉혀놓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만 그냥 하루 종일 죽여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해야 됩니까? 전 민족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죄를 벌이고 세상 꺼 벌이고 살아게 하나님을 멋있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멋있게 일하시길 원하셔서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더라도 나라가 어떻고 한국계가 어떻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모르드게 에스덕 같은 믿음만 있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오직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에게 새롭게 놀라 역사를 이민족을 새롭게 살리는 역사에서 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큰 폭풍이 한 번이라고 바다를 한 번 뒤집어 남을 때에 그 바다가 정화되고요 그 한국에서 나가는 모든 폐수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뒤집어 놓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소금에서 바다를 정화시키고 만드는데 내 인생의 환경에 폭풍, 환란, 고나,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환경을 깨닫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를 깨닫고 중요한 무력을 깎기 원하시니 여러분 환경, 어떤 환경이 있다더라도 폭풍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폭풍을 잔잡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하고 다 왕한테 갔어요 그런데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자가 아름다운 장밋빛 아름다웠지만 코스모스 아름다웠잖아요 간들간들 그러니 다 금식하고 더 예쁘게 보인 거고 와 왕이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스대야 예스대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도 주겠대 남자들이 이렇게 속아임면서 하거든요 절반도 좁은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감동시킬까 하나님 멋있는 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이 거기에서 완전히 죽게 되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만이 자기가 죽게 되고 또 모르드게 그 자리를 그 총리의 자리를 하만 자리를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버리고 이야 정말로 멋있다 멋있다 여러분 그 모르드게 국무총리 자리의 축복이 예스대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신 그 하나님 여러분 존경한 인생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눈물의 역사는 알잖아요 뜻으로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함석원 씨 쓴 건데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섹시피를 못 입고 괴태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는 넘어설 수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전쟁만 외침만 해서 950번 정도 됐다는 거 아십니까? 오천 역사에서 5년만 한 번 전쟁 났어요 전쟁이 어떨 겁니까? 죽이고 뺏어가고 아니 내 딸을 뺏어가고 아내를 뺏어가고 그런 피참한 가문에서 한두 번 10번만 전쟁 나도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950번 외침을 받는 그 피 눈물한 민족 지금까지 전 세계에 분단된 나라 우리나라 뿐이에요 북한은 굶어 죽하고 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방발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슬픈지 이 한계 깐디라는 고당 조만 선생이 그가 마지막 죽음에서 뭐란가 내가 죽거든 내 무덤 비석 두 눈을 새겨다오 한눈으로는 일본이 망한 거 보고 한눈으로는 조국이 동력을 버리라 막상 해방돼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요관에 가둬놓고 완전히 연금상태에 있었는데 애국 청년들이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장군님 빨리 피하세요 지금 대동강에 배를 준비했습니다 빨리 이 나무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마 제가 견디면 저도 그냥 살고 봐야지 솔직히 그랬을 것 같아요 과연 조만식 장로, 깐디라는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충례라도 되고 싶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북에 있는 일천만 내동포가 다 지옥같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살겠다고 이 밤에 도망치겠나 내가 설 땅은 여기니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으리라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민족을 내서 같이 죽으리라 결국 죽임당했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오늘 이런 훌륭한 인물이 부족해서 이 나라가 문제인 거예요 독일 라치시아에서 독당했던 마틴 이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에서 히틀러 정권 때 그들을 반대한 사람을 숙정한 나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을 잔멸할 때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었다 노동자 배 감행한 노동자를 체포를 할 때 나도 노동자 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었다 천주교인을 체포를 왔을 때 난 개신교이기 때문에 가만두고 있었다 그런데 나를 잡으러 올 때 나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명심하고 생각할 제목 아닙니까? 오늘 우리 민족의 이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합니다 일본인 이케아라 마모르라는 사람이 26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이라는 책이에요 한국 사람은 뭐라고 평가했냐?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은 영리하고 똑똑한데 자기밖에 모른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어 나라의 손해가 되면 절대 그 짓 안 한다 한국 사람은 나라야 망하든 형하든 내 개인의 유익이 되면 물분을 가리지 않는다 일찍이 나라 사랑의 생일을 바치셨던 도산 안차고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나를 망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요 내가 애 일본 알금 내 조국 안방을 차지하겠고 이완용을 알금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소 그러므로 만국의 책임자는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사를 원망하고 후진은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의 불행의 책임은 자기 의외로 돌려하니 왜 난만 창망하시오 우리나라 독립 못된 것은 다 나 때문이구나 가슴 두드리면서 뉘우칠 생각하고 어찌 그놈 때문 그놈 때문이라 하십니까 이완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놈의 죽일놈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죽을 놈은 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파오빠 싸우면 다 죽습니다 다 하나님께 회귀하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다 서로 나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다 나라 사랑한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죄인이 회귀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악한 하만의 대안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기가 예비되었어요 예비되었어요 여러분 가장 악한 바로왕 그 시대에 모세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 그 해로 대왕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두 사람을 다 죽였어요 해로 대왕이 어떤 어느 정도 악하냐면 자기 부인도 지순을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런 가장 악도한 왕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악도한 가장 악도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그 시대에 쓰임받는 인물이 나옵니다 시대가 사람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가장 악도한 바로왕이 하나의 모세를 예비해 놓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세계 제일 강대국 바로왕한테 갑니다 내 백성 해방시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정신으로 가겠어요? 죽으려고? 근데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목숨 하나님 손에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손에 전부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대로 여러분 가장 힘센 장수 골리앗 골리앗을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이슨 예비에 놓고 있는 거예요 예비 왜 다이슨 위대한가 골리앗 앞에 다 도망간 상황에서 다이슨 갔어요 하나님 의자고 물멧돌 하나 가지고 그 앞에 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골리앗은 앞에 방패된 자가 있고요 어린이가 머리부터 밖으로 완전히 무장됐어요 근데요 총도 아니고 돌멩이 갖고 왔어요 여기 이마나 딱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맞추기였는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서 거기 맞추겠어요? 아니요 맞추고 하는 하나님 손에 있다 너는 던져나 봐라 오늘 또 골리앗에 가지도 못해 던져보도 못해 던져야 내가 맞추고 안 맞추고 하지 믿음으로 좀 가해봐 예수 이름은 나가봐 아무것도 안 하고 못 사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뭐 됩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방 이세벨이 가장 악도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만큼 이 아압을 탕대할 만한 사람을 예비해 놨다 누굽니까? 엘리야 선자 최고급이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엘리야를 예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맞짱 뜰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엘리야가 빛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할 아세라 850대 일과 혈투를 벌입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진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가 살겠습니까 지금? 온 백성이 바할이고 왕왕비도 전부 바할 편인데 혼자 홀로 머무러 가서 거기 가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고 여러분 하늘에 불 떨어지는 게 쉽습니까? 송아지 각도 넣고 불이 떨어지는 게 쉬운 일이냐고 그게 간단한 일이냐고 아니 하늘에 불이 왜 떨어져요? 그런데 믿음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그 송아지 각을 떠나는데 송아지 재물이 엘리야 자신의 몸뚱아리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또 하늘에 불 떨어지고 능력이 불 달라고요? 멀리서 보고 있으면서 그 현장에는 못 가면서 뭔 무슨 얘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알아서 하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왜 모세가 필요하고 다이시가 필요하고 왜 엘리야가 필요했습니까? 누군가 네 몸뚱을 가지고 거기서 한번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어야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무엇을 하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 내 몸을 드리겠나이다 이 나라 좀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한국 살려주시옵소서 누군가 해결하고 금식하면서 내가 몸뚱을 드릴 때 거기에 오는 거죠 불 떨어지라고 어디로 불 떨어져 송아이도 각도 네 몸뚱아리 어디다 불 떨어지라고 장소가 있어야지 장소가 있어야지 내가 불을 주고 싶다는 걸 주고 싶다가 기도하고 불이 있는 데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하시겠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04년도 영국 예일지에 한 젊은 광부가 있었어요 광부 시커먼 광부 부식은 광부 목사님 저에게 강단 좀 불려주세요 뭐? 뭐 평신도 강단 하도사장에 30분 그분이 프리토안설교 영예설교 그 당시 목사 17명이 뒤집어져 놓고요 그 눈물을 회개 바람에 불어가지고 영국이 5개월 만에 109만 명이 회개하고 2년 만에 200만 명 회개운동이 났는데 학생 법조인 판사들이 회개하고 판사가 저판에다 울고 막 불이 떨어져요 그 일을 그 광부 2반 로봇 무식한 사람 밸브 없는 광부를 하나님이 쓰실 때는 멋있게 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서 이번에 6월 6일날 여기서 전국에 집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에 불 떨어져야겠는데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요나가 금식하면서 요나가 금식을 선포했을 때 니녀가 살아났고요 회개가 될 때 그 나라가 살아나게 됐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귀가 싫어하는 건 기도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니까 다니엘만 죽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기도만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다니엘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 사줘요 넣기로 합시다 왕이 모르고 그냥 도장 찍었어요 알고도 에루살메 사르세베 창문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창문 열어놓고요 지금 잡으려고 옆보고 있는데 창문 열어놓고 잡아가도 하나는 안 무서워요 왜요 사자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문제는 모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믿음 아니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자굴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어요 오늘 또 기도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 밥이라고 마귀가 그래요 어떻게 기도 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한 사람의 생명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21일 절식 기도해서 그래서 결국은 계속 기도하는데 네 기도할 때 이미 응답됐는데 바사굴이 막았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기도해서 이제 응답가지고 왔노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이 바사 나라의 이 공중고사의 마귀에듯이 한국을 잡고 있는 광주자군의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전능하지만 일을 향하시고 성취하시는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일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 산 건 뭡니까 계속 감동해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향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 죽는 겁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 불레스 침공할 때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려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우려가 이제 번제 피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에베네셀 축복 참 못 잃은 땅을 찾았다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요 금식하고 있을 때 불레스의 군대가 침략해 봐요 거기 위기입니다 아이고 밥 먹고 싸울 준비하지 무슨 금식만 하고 앉았어 여기서 믿음이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전쟁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 상황에 금식한 그 믿음이 이긴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잃었던 땅을 다 찾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악한 왕에 그만큼 선지자 왕을 꼭 준비해놓고 맞짱뜨게 만들구나 무슨 얘기냐면 그의 그만큼 강한 아왕에는 강한 엘리아가 필요했고 그렇다면 지금 세계가 힘들고 우리나라가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기에 예수도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르드기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왕국 문직이었어요 예수도 저실 부모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하나님의 문의 가운데서 왕비가 됐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그때 예수도가 죽으면 죽으리다 귀를 어기고 난 귀를 어긴단 말이야 참 멋있는 말이야 귀를 어기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왕의 법에 의해서 난 못 가요 왕의 안부를 못 가요 귀를 어기고 국가법 생각해봐 하나님의 나라의 법 생명 살리는 법이 최고예요 국가법도 만약에 얼마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귀를 어기고 영의 사람은 성의 사람은 절대 어떤 무엇들이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예수도가 왕비가 돼가지고 그 순간에 자기가 죽으면 죽으면 죽음시고 안 나갔더라면 예수다라는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무엇 때문에 왕이 앉아서 왕비가 됐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내 인생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자 모세가 80세까지 40년에 훈련 받았는데 마지막 하나님 나타났어 나 못해요 그랬으면 끝까지 못했으면 40년 광해상을 뭔 필요 있냐 무슨 필요 있어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몇 년 살았던 간에 내 인생 마지막에 나라 민족이 나를 좀 쓰시겠다는데 내 기도 좀 듣겠다는데 아무것도 안 오고 있으면서 이 나라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더라고 망하게 하겠어 여러분이요 그럼 북한에 저렇게 70년 지옥같은 생활이 있을 것을 예정된 겁니까? 절대로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중국 공산화 시켜와야 할 거라도 그 고통감을 해서 오히려 기독교인이 이러고 만든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제 맨 좀 안 때리고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예를 써요 나한테 하지 마세요 아니지 마세요 유다인들이 바벨룸 포로에서 그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시킨대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니엘이 있었어요 사도락과 메사카 아벤누가 있었어요 그 만조백관 앞에서 사람의 살아계심을 사도락 메사카 아벤누가 불속에 들갖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세워줬어요 멋있는 인생이요 다니엘 보세요 사도락과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준 사람에 돼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좀 생각해봐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좀 기회 주고 나한테 하기를 원한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창피하고 무슨 부끄러움 당하겠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우리에게 쓰신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는 쓰신다는 실수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절대로 저들이 함부로 기도하오지 않습니다 내가 와서 연락해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을 살리게 해달라고 수많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로 하나님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왔는데 우리에게 기도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 쓸시 없어서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성례에 사로잡혀 기도의 사람 성례의 사람에 오늘 모르게가 S대가 하나님의 우리라고 한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